아 아 아 아 아 호우 씨에 도망쳐 으 죽을 순 없어 티아 티야 안녕하세요 어 힘을 다 모았으니 운명과 맞서 싸울 시간이고 날 따라오게 자 이제 그 신들을 다 구했구요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게임 진행도가 67% 던데 아 아 저기 동굴에 있는 거기 가는건가 이제 3분의 1 정도의 게임이 남았는데 요게 본 게임 인가봐요 좀 내용이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쓸 수 있는 것들 좀 확인하고 갈까 어 나무 키우는 거 시간 감소 이 돌리는 거 수리 수리 이거 이렇게 집어 올리는 거 모래 모래 옮기기 번개 번개 내려치기 순간이동 아 사람 옮기기 부적 불 불 옮기기 부적이 뭐지 아 그거 저거 그 다크 템플러 앞으로의 여정은 현란할 걸세 부디 몸조심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 그녀와 싸울게 이 적을 물리치려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좋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할 걸세 계속 진행하기 전에 준비를 단단히 하게나 안전보호 경계 왜 계속 이렇게 뜨는 걸까 어 열렸구요 저기 누가 나를 부르는데 무기업그레이드 하라는 건가 무기업그레이드를 잘 하고 가라고 했거든요 음 오리 다 모았다 오리 업그레이드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뭘 해주는 걸 있을까 오 깃털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구나 좀 더 큰 걸로 해주는 건가 이제 깃털에 더 많은 믿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늘어난 거네요 오케이 더 업그레이드 할 건 없는 것 같고 가겠습니다 크흠 뭔가 더 모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하나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모으기는 좀 귀찮죠 자 갑시다 본게임 뭐지 어 뒤였어 부엉이 부엉이가 있는데 오우 오우 쉣 세이브하는 게 안 보이네요 이거 미론가 보다 오우 쉣 싸움이 시작됐어요 아 이거 미론을 탈출하는 방법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붙어서 계속 걸어다닙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붙어서 걸어다닐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게 뭔가 했더만 얘 그거 실루엣이었구나 무조건 오른쪽으로 붙어다니면은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땅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무섭네 일단 얘 좀 처리하고 막혔고 부엉이 왜 내 옆에 붙어있는거지 그 떨어져도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 해주는거지 오우 다 왔다 어 어? 근데 길이 아니네요 어 문이다 여기가 맞겠죠? 오케이 자 자 그 미로 챕터 클리어했구요 여기 뭐가 있네요 이게 뭐지? 오프 이렇게 쉬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해서 탐욕에 눈이 멀어 함장에 빠지다뇨 혹시 나와 비슷합니다 부류 어쨌거나 그건 내가 가져가야 겠어 뭘 뭘 뭘 뺏겼다 장갑 제 능력을 뺏겼습니다 검은 달아 빨리 내려와라 저 에너지를 달을 내려오게 하는데 쓰고 싶어요 기다리는 동안 재밌게 놀자 오우 쉣 어떡해 어떡해 뭐야 어디론가 텔레포드 시키고 있는데 완전히 공포의 진림 표정이고 정말 환상적이야 저 녀석들은 너와 같은 부류가 아니었다는 건 알고 있지 건방지게 널 여기서 내보내려 보내서 날 방해하려 하다니 너도 저 세상에서 저 녀석들과 제외하게 될 거야 아우취 제가 저를 떨어뜨렸는데 살아남겠죠? 물의 풍덩 어 오 저 녀석들과 싸워야 돼 얘 때려야돼 자 이거 이거 무빙으로 피하고 무빙 무빙 오우취 오우취 둘다 둘다 여기 있는데 오케이 피해 오케이 한 명은 먼저 죽었네요 여기 주변에 업그레이드 물품 없으려나 저기도 길이 하나 있는데 저기도 길이 하나 있는데 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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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이 달이 많이 가려가지고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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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이브 하아 자 오케이 잡은건가요? 이거 뭐야 하아 이쪽길 뿌셔졌고 여기도 꽂아졌네요 여기로 가야되겠다 오우취 아 아파 왜 안막혀 자 어딨지? 유도미사일인가 이거? 어딨지? 자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끊기고 저기로 가야되네요 자 여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여기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 부서지네요 가까이 가면 이쪽도 부서지나? 오우취 오케이 빨리 잡는 빨리 잡은 오 이거 왜 계속 이거 날라가? 오케이 자 여기로 왔고 여기로도 가는 길이 있고 여기도로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겠죠? 여기가 무너지네요 아아 존나 아파요 회복할때까지 좀 버텨줍시다 앗 으윽 음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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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으윽 오케이 уска 하하 자 그 다음 세이브하고 여긴 안 무너지겠지?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저 녀석은 좀 아 아 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자 다 잡아주고 오케이 좋아요 자 보스를 향해 가고 있는 길 자 여기로 순간이동 자 아직 시..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진짜 진정한 보스전은 엄청난 퍼즐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뭐지? 뭔가 굉장히 대규모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인가? 오우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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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여기 뭐지? 내가 여기로 들어왔나? 저기로 해서 여기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여기로 들어왔고 얀 해야되는지.. Joo 내가 가야하는 길이.. 물이 걷히고 있더라도 떨어지면 죽겠지?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다 부수면은 뭐가 되려나? 오우 쉣 오우 쉣 대규모 전투가 많네요 쉣 빡세다 빡세다 조심 빡세다 오케이 자 저거 다시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요게 마지막인거 같은데? 저기로 다 빨려들어가네요 오우 쉣 이 녀석 그 방패로 막아야되는 녀석이다 이 녀석을 피해가지고 소몰이 이 녀석 잡으러 갑시다 오우 뭐야 뭐지? 뭐가 날 공격한거지? 얜가? 얜가? 오케이 여기 얘를 파괴해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쟤를 파괴하는 능력은 없거든요 오우 쉣 이거는 위험한데 이건 좀 위험한데 이건 뭐야 오우 쉣 이건 좀 위험해 쉣 이거 극급풀하다 거대화 거대화해야된다 거대화아 뒤졌다 저거 일단 저거 날아다니는 놈 요 녀석도 요 녀석도 야 얘 빠르네 루빙보조 오케이 깼나? 깬 것 같아요 목숨 하나도 안 잃고 성공 여기로 그러면 문이 열렸나? 여기 아까 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어? 어디갔지? 여기 문이 하나 있었는데 요 문이 열린거구나 어이C 멍미?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요 문이 열린건가? 요 문이 열린건가? 요게 열렸나보다 아 맞네 아닌가요? 내가 여기서 나온건가? 아이씨 존나 헷갈려 여기서 나온거 같아요 저기로 가야되는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길이 끊겨있으니까 다른곳으로 가야되는데 여기도 길 아까 끊기지않았나? 안 끊겼네요 아오케이 세이브 아오케이 세이브 아 뻘짓했네요 자 여기로 오 자아 다음 또 나왔다 누구 하나씩 처치하면서 가야될거같아 일단 애들이 모이면은 너무 빡세거든요 너무 빡세거든요 너무 빡세거든요 오우샛 아 땅을 잘 보고 걸어야돼 아 땅에 떨어진 낙 낙하로 두번 죽었네 이렇게 아까울 수가 땅을 잘 보고 걸읍시다 어이씨 이게 무너지는거였구나 땅을 내가 잘 안본게 아니라 오우샛샛샛샛 막혔어 막혔어 아 여기가 무너진거고 그거고 그럼 이쪽 길로 가야되나요 장전돼있고 오우씨 은근히 빡세 오케이 여기가 오르막길인가? 넌 뭐니? 여기는 끊겼고 여기가 길이 아니네 하아 오우쑤 여기가 길이 아니네요 여기도 길이 있다 처음 거기 길인가? 어이씨 또 떨어졌어 아아 진짜 낙댐 진짜 천천히 걸어가야되요 이거 그 징검다리를 계속 두드려보고 건너야돼 이제 이제 좀 조심하겠습니다 어잇챠 아 살았네 조심하겠다고 말하자마자 죽어버리기 아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야되는거구나 여기도 확인해야됩니다 아 다리를 때리네 나쁜놈 자 회복좀 하고 자 여기도 조심해야되요 아 여기도 아니네 저 반대쪽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아래 길인거 같은데 저기로 어떻게 가는거지 여기로 가는길이 있나 여기로? 오케이 쉿 아니 길 길이 없는데 그러면? 촛불 두개남았네 젠장알 위에서 떨어져야되나? 다시 해볼게요 자 바보야 여기 아니었어 여기 아니었어 여기도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떨어졌죠 위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기도 다리가 무너졌었는데 이상하네요 아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고 저기로 갈 수가 없었나 무너졌었는데 글쩍 저기도 무너졌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몬스터는 계속 안 나와서 다행인데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였죠? 여기도 무너졌는데 아 두 개 무너지고 나면 한 개는 남아있는 거구나 오 날아간다 저기 에너지 올라가는 대로 같이 가는 거구나 오이 쉿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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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세이브 오케이세이브 오이쉐이 오이쉐이 와아 너무 많네 이거 한개 남았어 하아 잠깐만 그럼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는 말이야 여긴가? 아 이게 있구나 아 개빡친다 진짜 나 마지막 목숨이거든? 꺼져라 이거 처음부터 하면 개빡칠거 같은데 근데 이거 또 넘어질수도 있어 이거 또 무너질수도 있거든요 이제 미친듯이 조심 미친듯이 조심 미친듯이 조심 미친듯이 조심 미친듯이 조심 자 유도 야 어디까지 가냐 후 아 이거 왜맞아 이거 회복하고 가야됩니다 이거 이거 지금 여유부릴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오케이 후 자 여기로 와..씨 언제 끝..끝나.. 여기도.. 뿌다..뿌..너무..무너질수도 있어요 조심 세이브는 됐는데 불꽃 하나밖에 없어 저거 막아줘야됩니다 오우쉣! 오우쉣 여기도 무너질수도 있어요 여기 내가 온곳인가? 아니죠? 오케이 안무너졌고 자 막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막아줘야돼 호우쉣! 도망쳐! 죽을순없어 왜이렇게 안돼 왜이렇게 안돼 무빙써야됩니다 무빙잘해야되요 무빙잘해주지 않으면 죽을수도 있어요 오 쟤다 쟤 잡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후.. 됐어 열렸다 오케이 맨..위로 온거 아냐? 아이씨 설마 보스전까지 있는건 아니겠지? 얘가 이거를 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거 목숨이 한.. 한개밖에 없어가지고 섣불리 다가갈 수가 없네 오.. 먹었다 아..이 나쁜 녀석 어떻게 챗 상관없어 돌아온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죽을준비나 하라고 보스전? 야.. 아C 미쳤다 치 오우이쉇 niez 내장 저희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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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씁시다 이거 에너지 쓸 수 있잖아 아 이거 신..능력 불 불 불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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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먹히는거 같은데 오씨 안먹혀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안먹히는데 아 아 시간 멈춰야된다 오케이 저 촉수가 뭔가 다칠거같이 생겼는데 아니네 또 시작됐다 오씨 또 시작됐다 아 아 아 아 개미친거 같애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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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데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일단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은 미국으로 보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좀 뭐라야될까요 이게 로그라이트 게임 같은 느낌인데 스토리를 넘어서 그 뭐 그 이거를 꼭 깨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들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는 걸로 일단 하고 혹시 혹시 다시 생각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뭐지 저기 그 얘가 부르는건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바 티바 안녕 krijgen card Tet 은 가 onde